연결해서 볼게요. 여기 어디죠? 여기인가? 여기 맞죠? 48번 문제 한번 와보실래요? 여기 보면 여기가 114조의 대리권의 효력에서 현명주의거든요 이 현명주의도 많이 좀 조심을 하고 가셔야 돼요 거기 114조 조문 한번 봐봐요 이랑의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위한다 동그라미 쳐요 그 위한 것임을 그 위에다가 위한 것임을 위에다가 이익 플러스 불리익 이렇게 쓰세요 무슨 말이냐면 대리 행위를 하다 보면 대리 행위를 한단 말이야 이때 의리라는 사람이 분명히 현명을 할 거예요 그럼 현명을 하는 이유는 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익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또는 뭣도 돼요? 불리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익과 불리익을 누구한테 귀속시켜요? 갑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게 현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혐의 현명은 본인에게 이익을 귀속하기 위해서 현명을 한다 그럼 X가 돼요 그래서 이익과 불리익을 모두 누구한테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게 현명주의예요 2항의 전항의 규정 현명주의는 대리인에게 대한 제3제 의사표시 수동대리도 준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밑에 밑에 헷을 담고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동그라미 쳐 상대방이 현명하여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는데 잠깐 봐요 우리가 이 의리라는 사람이 적극적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능동대리라 그래요 능동대리 그럼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능동대리잖아요 하는 거 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 등기하는 거 소송하는 거 하는 거 이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명을 누가 해야 돼요? 의리해요? 병이해? 오케이 현명을 의리한단 말이죠 근데 수동이라는 게 있어 수동대리는 받는 거야 받는 거 이 친구가 이렇게 이행을 해 그럼 이걸 받는 거 받는 사람을 수동대리 그래요 그럼 수동대리는 현명을 하는데 누가 하겠어? 여기 하겠어? 여기 하겠어? 병에게 현명을 하는 거예요 병이 야 이거 갑한테 전달 좀 해줘 이렇게 갑한테 전달 좀 해줘 이렇게 현명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명은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하는 거지만 그냥 현명을 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대리행위의 행위가 대리행위로 성립하려면 대리행위는 뭐예요? 대리행위에 성립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본인에게 효과를 뭐 하겠다 기속시키겠다 이런 의미예요 기속시키겠다 기속시키겠다 이게 지금 동영상이 업로드 될 거 아니야 내일 모레 이거 찍으면 이걸 매일 같이 틀어놔 지금 듣고 있겠네 매일 같이 들어 언제까지? 시험 끝날 때까지 그러면 웬만하면 200개 지문에서 민총 10개는 다 나와요 여기에서 다 걸린다고 자 이것만 들어도 합격한다니까 이걸 내가 X파일을 안 열려고 했던 거지 아니 이걸 열면 나중에 특강할 때 안 들어요 아니 이걸 듣고 보조수사로 들어야 되거든 그래 계속 상승효과가 있어 올라가는 건데 이것만 들으면 된갑다 이것만 하면 될까? 그렇게 안 들어버린다고 그럼 이게 흐름이 끊겨버리거든요 나중에 자 대리행위로 성립하려면 누구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 위한다는 게 뭐라는 거야? 이익과 플러스 뭐예요? 불이익을 누구한테?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익만 그러면 안 돼? 이거 안 된다 이익과 불이익을 옳은 거 자 현명은 현명은 구두로 해 서면으로 해? 상관없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불요식 그래서 제가 현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거 조심해라 우리가 위임장 있죠? 위임장 플러스 계약서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만 기재해도 현명이다 위임장? 또 누구 이름? 계약서의 본인의 이름만 이름만 기재해도 현명이다 이 두 개 팔래 같이 기억하라고 불요식이에요 그래서 현명은 상관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참조만 현명주의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상행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은 비현명주의예요 현명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됩니다 현명 안 해도 돼요 뭐 뭐요? 상법상 행위하고 일상가사 대리권은 현명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장 넘어왔나? 맞죠? 자 51번 자 의리 대리권 이거 현명을 생각해 이거 현명 동그라미 쳐요? 현명 자 현명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해라 대리파트에서 현명 나오잖아요 그럼 이 현명은 두 군데에서 만나 저기 세 군데만 우리 션범에서는 명의신탁 한 번 나오고 물권적 정보권에서 점유보호 정보권 침탈해야 된다 사귀 현명은 안 된다 거기 한 번 나오고 여기 한 번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리권남용이라 그래요 대리권남용 대리권남용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행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죠 가비라는 사람을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렇죠? 대리권 준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대리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현명해 안 해 하지 그런데 얘가 매매대금을 받아가지고 횡령했어 횡령은 무슨 말이야? 횡령은 뜀박질 날랐다 이거지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너 책임 주세요 책임 지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나 매매대금 못 받았어요 그럴 거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대리권의 남용의 문제라고 그래서 횡령할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다 부효다? 유효 잘하네 이게 대리권 남용은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원칙은 유효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예외는 어떻게 들어간다? 상대방 누구? 병이 얘가 횡령할 생각 있다는 걸 오케이 비지니 비지니 알았거나 알 수가 있다면 뭐? 무효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비지니를 유추 적용한다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51번 하나면 끝나요 대리권 남용은 51번이면 끝납니다 자 2번 이건 수동 대리 수동 대리 하는 거 받는 거 받는 거예요 수동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본인을 위한 수령임을 수령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표시해요 상대방이 표시해요 상대방이 현명을 해야 된다고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대방이 하는 거라고 수동 대리 상대방이 한다라는 거 53번 53번 대리인 의리 동그라미 채 의리 항상 주체 주체 조심하세요 대리인 의리 자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각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명 안 한다 기억 밑에 써놔야 돼 현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1번 누구를 위한 거 대리인 자신을 이 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다 본다 여기는 추정한다 그러면 안 나오는 거야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일단 정리해보고 두 번째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착오로 이거 미안해 나 이거 현명했어야 되는데 착각했네 나 이거 취소하고 다시 할게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착오 취소 안 되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현명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그렇죠? 대리인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누구한테 본인에게 효력이 비속됩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체크하면 되네요 그럼 여기 지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 보여요? 그럼 그 계약을 누구? 을을 을이 누구야? 을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OXO 여기 이거 이거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54번 본인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대리인의 의사 표시는 현명 안 했다 이거죠? 지금 표현이 다르죠? 좀이? 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실제는 이런 표현 방법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얘가 개인가? 그렇죠? 아니 가는 가요 근데 옷만 갈아입는 거거든 대리인 뭐라고 대리인 뭐라고요?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동그라미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초장한다 그러면 안 된다 자 55번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55번도 체크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인의 의사 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보여요? 자 여러분들 눈치 빠른 거 한번 봐볼까? 사기 나왔죠? 강박 나왔죠? 그럼 의사의 흠결은 뭘 말할까? 의사의 흠결은 뭘 말할까요? 사기 강박 앞에 흠결 나왔죠? 의사의 흠결 그건 뭘까요? 비지니 그 다음에 통정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 나왔으니까 비 통 착 사기 강박 흠결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다 이건 뭐예요? 악이 어느 사정을 과실로 알지 못했다 뭐예요? 선인은 누구를 사실은 누구를 대리인을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그러면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이 기준이다 그럼 물어볼게 온대 사기는 누가 당해야 돼? 사기는 누가 당해야 되냐고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뭔 상대방을 계속 찾았어 지금 갑이고 의리고 병이잖아 그럼 사기는 누가 당해야 되냐고 얘가 쳐가지고 얘가 당해야지 치소할 수 있지 얘가 당하면 치소할 수 없다 차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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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착각을 해야 돼? 대리인이 통정은 누가 해야 돼? 대리인이 비즈니는 누가 해야 돼? 대리인이 선이다 악이다 누가 기준이야? 대리인이 기준이라니까 항상 그러면 이걸 옆에다가 이거 하나만 써놓을게 옆에다가 이거 아까 갑을병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다가 상대방 병이요 이렇게 칠게요 사기 쳤어 강박 사기 강박 쳤어 사기 강박 쳤다고 누가 갑이 당했네 치소할 수 있다 없다 병이 누구를 쳤어? 을을 사기 쳤고 강박 쳤어 치소할 수 있다 없다 치소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누가 기준이다? 대리인이 본인이 기준이 아니라니까 대리인이 기준이다 이 말이죠 지금 상대강 자 그 다음 다시 나왔어요 56번 같은 지문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가 대리행위 대리행위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비통착사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 그 사실 유무는 누가 기준이다? 그럼 본인 갑이 아니지 X 대리인을 기준한다 사기를 당해도 누가 당해야 된다? 대리인이 자 57번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 경우에 오 대리인이 사기가 막 친 거야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누구여? 대리인여 그러면 상대방의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의사표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을 여기 병 얘가 상대방이잖아 얘가 사기 강박 쳤어 화살표 봐봐요 이렇게 쳤다고 그럼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이 누구야? 갑 취소권자가 누구야? 갑이야 근데 얘가 사기 강박 친 거죠? 얘가 누구의 대리인이냐? 상대방의 대리인이야 얘가 얘 대리인이라고 그렇지? 얘가 본인이고 얘가 대리인이라고 그럼 얘 대리인이 사기 강박 친 거지 계약했죠? 그럼 상할 수 따지 안 따죠? 대리인이 사기 강박 쳤다란 말 나오죠? 이 문제만큼 쉬운 게 없어 그냥 언제나 취소 언제나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여기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이건 틀렸죠? 왜? 대리가 나왔죠? 상할 수가 있어야 하나여 라고 돼 있잖아 그럼 틀린 거지 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하나여 그럼 틀리다고 하나여 대리는 하나여 그럼 틀리다고 대리는 언제나 취소요 하나여 하나여 이거 체크하자고 대리인 하나여? 그럼 X예요 무조건 대리는 언제나? 취소 그럼 동그라미예요 대리인 하나여? 그럼 틀리다고 58번 갑에 대린 의뢰 사기로 보여요? 의뢰 사기친 거야 대리인이 의뢰계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 사기를 누가 당했어? 병이 당했지 의뢰 사기로 의뢰 사기로 의뢰 사기잖아 병이 당했잖아 그럼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상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불법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갑이 그 사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여기 갑이 갑이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야 갑이 선이 무과실이라고 그래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래도 취소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 이 문장 알면 참 좋은데 이거 이거 알면 정말 같은 문장인데 이게 또 해볼까? 갑에 대는 의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상대방 병이 의뢰 대리인에 대하여 이제 누가 친 거야? 상대방 병이 대리인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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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강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강박했네 누구 한 거야 이제? 병이 얘를 강박한 거야 지금 누가 당했어? 의리 누군데? 대리인이 그럼 본인 갑은 그 사실에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취소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60번 갑에 대는 의리 병으로부터 병 소유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에 의리 병에 사기 누가 당했어? 병이 사기쳤죠? 누구를 의를 해결했다면 누가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때 조심할 건 대리인이 기준이 되지만 취소권은 누구한테 들어가야 돼? 취소권은 본인이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잘 모르게 하나 더 해볼게요 계속 나오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건재하되 63번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워보면 대리행위 하자가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여기 56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63번인가요?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가 대리행위 하자예요 이 문제가 근데 계속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사기를 쳤냐 누가 당했느냐 상할수를 따지냐 지금 계속 그 문제라고 지금 여기서 하나 걸러와야 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자 갑에 대린 의리 보이죠 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병으로부터 병 소유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 계약 성립 당시에 의리 어우 의리인자 의리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어 여기다 하나 더 첨가해볼게 여기다 써볼게 이렇게 하자 담보 책임이에요 하자 담보 책임은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매수했어 알고 알고 매수를 했다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하자 담보 책임 있잖아요 하자 담보 책임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물건의 하자 우리 매매에서 물건의 하자거든요 하자 담보 책임은 사과가 썩었다는 걸 알면서 사면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이 하자 담보 책임은 반드시 매수인이 뭐야 돼 선입 플러스 무과실만 물을 수 있다고 안날로부터 6개월 그럼 하자 담보 책임을 누가 알아 대리인이 이걸 알면서 샀다니까 알면서 샀죠 그럼 갑은 병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대리인이 길이니까 대리인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대리인이 알고 산 거잖아 그럼 이건 악의자지 악의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62번 특정한 동그라미 이 지시 동그라미 같이 쳐 자 여기 잠깐 와봐요 갑이라는 사람은 병의 집을 사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집에 이 집을 1년간 지켜봤어 1년간 지켜서 비 봄 여름 가을 겨울 비 온다 눈 온다 이 집에 하자가 있음을 알까 모를까 하자 하자 있음을 얘가 알고 있어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리인 을한테 지시를 내린 거야 하자 있음을 알면서 야 좀 사갖고 와 사갖고 와 하고 지시를 내렸죠 근데 얘가 샀어 집을 샀는데 이런 이 물건에 하자 있음을 전혀 몰라 선입 플러스 부과 시리야 그럼 우리는 아까 하자담보 책임을 누구로 기준을 잡았어 대리인을 전혀 모르지 그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본인이 알면서 지시를 내린 거잖아 그럼 대리인이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죠 그럼 담보 책임을 묻는다는 건 신의 책에 위배된다는 거야 야 너 하자 있으면서 본인 너 하자 있으면서 알면서 지시를 내린 거 아니냐 그럼 이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담보 책임 묻지마 그럼 여기서는 누가 기준이다 지시 대리인도 기준이 되지만 누구도 본인도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 그걸 찾는 방법은 특정 지시 특정한 법률의인을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또 나왔죠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알고 있잖아 그 물건의 하자가 있음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오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의리 동그라미 병으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했다는 거야 그런데 본인 갑은 그 건물에 하자에 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니까 알면서 지시를 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끝어리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정답이 갈리는 거야 같은 교실이 있는데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해야지 본인이 알고 있잖아 하자 있음을 알면서 뭐 했어 지시했잖아 사가지고 오라고 그럼 대리인이 선이 무과실이죠 그럼 대리인은 선이 무과실이지만 누군는 알아 본인은 알잖아 그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이 두 개가 지시예요 이 두 개 이해하면 금방 알아 지시 지시 지시는 누구도 기준이다 본인도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장에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다 기출된 것들이라 꼭 기억을 하세요 61번 60 동그라미였어 동그라미 본인은 하자 담차 그렇죠 물을 수 없다 맞는 거죠 이렇게 나는 흥분이 돼서 답이 다를 수 있지만 맞히면 돼 오타 없다니까 이게 얼마나 각주 달기 힘든지 아세요 엄청 힘들어요 각주 달려면 전체를 그냥 O, X만 달면 되는데 이것도 가지고 와서 이 책만 봐도 괜찮은데 계속 들으면 좋으니까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서 들으세요 자, 여기 행위능력 넘어오는 거예요 64번 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118점 따라서 아까 나왔네 피성년 후견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파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정상 사람이죠? 대리가 선임된 다음에 파산을 받으면 이태 소멸사유라고 처음에는 정상적이었는데 중간에 파산을 받거나 성년 후견 개시를 받으면 소멸사유이지만 처음부터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65번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행위능력자 이어야 된다? X 누구도 된다 미성년자도 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66번 갑에 대린 의리 갑에 대린 의리 나왔는데 모르면 그려도 돼요 그럼 의리 누구의? 병의? 소유 거문을 매수한 경우에 자, 의리 자, 미성년자랍니다 행위 무능력자죠? 미성년자이더라도 갑이나 의뢰 친권자는 법정 대리입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가 안 된다 당연히 제한능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옆에다가 이거 하나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을 병이잖아요 여긴 대리행위죠 요걸 뭐라고 하죠? 갑이 의리에게 대리권 주는 걸? 숙권행위 그럼 요걸 해볼게요 간단하게 그냥 얘가 의리 미성년자야 자, 미성년자일 때 예를 들면 여기는 어떨까? 여기 미성년자고 얘가 미성년자가 더 좋은데 이렇게 미성년자라고 합시다 그럼 이 숙권행위는 나중에 법률행위거든요 위임계약이거든요 이게 위임계약이에요 위임계약은 행위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요건 뭐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있어요 근데 여기 미성년자가 대리행위를 했죠?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요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 때 숙권행위를 처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하고 여기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볼 거거든요 보통은 여기를 많이 물어보긴 해요 근데 간혹가다 여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숙권행위를 그때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대리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걸 꼭 좀 옆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좀 가끔 나오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6번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67번 대리인이 뭐라고 했어요? 미성년자이더라도 상대방 병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68번 같은 내용이에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어도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부 다 같은 말인 거 아셔요? 69번 수동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을 가져야 된다 받는 사람 수동 대리는 행위 능력을 가져야 된다 OX? X? 능동 대리든 수동 대리든 상관없습니다 능동이든 수동이든 필요가 있다 없다 행위 능력은 요하지 않는다고 능동이든 수동이든 행위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아, 근데 뭐는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의사 능력이 없으면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대리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지만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만약에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있죠 근데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잖아 지금 근데 이 친구가 11살이요 그럼 11살이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의사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미성년자이더라도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사 능력은 자, 무효이다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의사 무능력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복 대리 자, 이 무대리는 원래 복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무대리는 복인권이 있다 없다? 자, 가기 전에 요거부터 해볼까? 조금만 힘 내요 요거 하고 한 시간 더 하고 갈 테니까 그냥 그러면 갈 거예요 저 민총 안 끝나고 가요 저 내일 오면 되니까 똑같아 자, 갑은 의뢰계 뭐라고 했어요? 갑은 의뢰계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자, 하나 더 뽑을 거거든 정 얘가 대리인이죠? 얘가 뭐예요? 복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대리인이 무슨 의미예요? 이 무대리가 있을 수 있고 얘가 뭐가 있을 수 있다? 법정 대리 그럼 이 무대리는 원래 복인권이 있나요? 없나요? 원칙은 아까 있다 없다? 예외는 아니, 있다가 아니라 본인의 승낙을 이렇게 무임청하려고 그래요 자, 승낙 있어야 되고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죠 그럼 무슨 책임? 선임과 감독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책임이죠? 이걸 과실 책임이라 그래요 과실 책임 져야 되거든 자, 법정 대리 원칙 자유롭게 뽑을 수 있죠? 자유롭게 그런데 책임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무슨 책임? 무거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뭐가 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죠 여기는 본인 승낙이 안 들어가요 본인이 승낙을 하고 그걸 받아들일 정도면 여기는 법정 대리인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는 뭘로 간다는 거예요? 선임과 감독의 책임이라고 해서 여기는 뭐가 돼요? 과실 책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복 대리인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요? 본인 이름으로? 그럼 안 돼 그럼 대리인이 돼버린다고 누구 이름이어야 돼? 이걸로 선임해요 그래서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이 되는 거고 누구의 대리인이야? 갑의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현명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본인 갑의 이름이어야 돼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자, 이무대리인 봐요 이무대리는 뭐가 있어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끊어요 승낙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 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 맞죠? 옆에다가 무슨 책임? 선임과 감독의 책임 다른 말로 무슨 책임? 과실 책임 같이 써놔야 돼요 자, 이무대리 동그라미 72번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이렇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73번 A가 B의 이무대리인이요 이무대리인 힌트 줬어요 이무대리인 그럼 A는 아니지 A가 지금 이무대리죠 B의 이무대리니까 그럼 B,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겠죠? A가 B의 이무대리니까 B가 본인이고 A가 대리인이라고 누구 대리인? 이무대리인 그런데 A가 질병이야 질병이 나오면 부득이한 거야 일을 못한다고 그리고 부득이한 사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없을 때 복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 A는 본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해 모든 책임 이게 아니라 원 책임 과실 책임 이 모든이라는 게 무과실을 의미한다고 표현 방법을 조심해야 돼요 표현 방법을 그러면 얘는 무슨 책임이야 돼? 과실 책임이고 다른 말로 무슨 책임? 선임과 플러스? 아이고, 선임 책임 미쳤네 선임과 감독 책임 감독 책임 진다 이렇게 모든이 무과실이라고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74번 복 대리는 대리 선임함으로 복 대리는 대리권의 존재 존부와 범위에 의존한다 맞죠? 대리권의 범위를 넘으면 돼? 안 돼 안 돼 만약에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 범위를 넘었어 넘으면 뭘로 간다? 무권대리 무권대리로 가서 유동적 무효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는 있지만 일단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75번 본인이 승낙에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임후 대리인이 복 대리를 선임할 때는 본인에 대해서 무슨 책임? 선임과 감독의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자, 복 대리도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왜 그러냐면 복 대리가 계약을 했는데 손해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족쳐? 본인은 대리인을 족칠 거라고 그럼 이 친구는 얘를 감독을 해야지 그래야 책임을 안 질려고 그래서 복 대리는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봐봐 법정 대리에 있어서 복 대리는 임후 대리인의 복임권과 같은 범위 내에서 복임권을 갖는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헷갈려 하더라고 법정 대리에서 복 대리인 그럼 뭐야? 가 을 정이 있잖아요 얘가 누구라는 거야? 법정 대리인이죠? 그럼 법정 대리인 복 대리를 선임했죠? 그럼 이 복 대리가 하나 더 뽑고 싶은 거야 그럼 이 복 대리의 성질은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 대리는 임후 대리인가? 법정 대리인가? 얘는 임후 대리야 복 대리는 항상 임후 대리거든요 그럼 얘가 임후 대리죠? 그럼 임후 대리가 복 대리를 다시 선임하려면 임후 대리와 같은 형태로 선임이 되는 거야 다시 해볼게 법정 대리에서의 복 대리는 얘는 임후 대리잖아, 성질이 법정이 뽑아도 복 대리는 임후 대리야 그럼 이 복 대리가 다시 복 대리를 하면 더 뽑으려고 그래, 밑에 그때는 임후 대리 복임권 같은 범위 내에서 복임권을 갖는다고 즉 본인의 허락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인데 이걸 놓치더라고요, 이걸요 77번을 별 표시해가지고 연구할 생각을 해야 돼 이건 연구해야 돼요 아, 지금 내가 말한 게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이 친구가 법정이잖아요 그럼 얘가 법정인데 복 대리가 얘가 선임했잖아요 그럼 얘가 임후들이야, 법정 대리야? 이 복 대리는 항상 임후들이라니까? 그렇죠? 누가 선임하든 그럼 얘가 한 명 더 뽑고 싶은 거야 또 뽑을 수 있다니까 복 대리, 복 대리 그럼 이 복 대리를 하나 뽑을 때 이 사람, 여기 임후들이죠 그럼 얘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 인자? 마음대로 못 뽑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다고 그럼 누구와 같다? 임후들의 복임권과 같은 거지 얘가 임후들이니까, 얘가 자, 그 다음에 78번 임후들이니 복 대리를 지명에 의하여 지명 보인가요? 지명에 의해서 복 대리를 선임했다 지명이 키워드예요 지명 그럼 복 대리를 선임한 경우에 그 불성, 부적임 보이죠?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해서 통기나 해임을 게을려 할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작가, 임후들은 원칙은 복임권이 없어요 근데 예외로 뭐가 들어갔어? 본인에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 사유가 있죠 그럼 뭘로 간다? 무슨 책임? 선임과 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누가? 본인이 지명을 해 준 거죠? 그러면 선임 책임은 없죠 본인이 지명을 했으니까 그럼 뭘로 가라? 감독 책임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감독 책임만 있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선임 책임은 없고 그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본인이 지명을 했어 근데 얘가 그 일과 안 맞아 일과 안 맞는 건 부적임 그 일과 안 맞아 또는 걔가 불성실해 그걸 알면서 본인한테 알려줘야 되거든 근데 안 했다는 거야 그때만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무슨 책임이냐 선임 책임은 없고 감독 책임만 있다는 것을 이 표현이라고 이 표현 여기 불성실 불적임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제나 해임을 게을리 할 때만 책임을 지는 거고 그 이외에는 책임을 안 집니다 이 말이 지금 이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 셈은 선임 지명을 하면 지명을 하면 선임 책임은 없고 감독 책임만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셈장은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나와 우에꼴로 나와요 우에꼴로 그럼 여러분들은 아 불성실? 부적임? 아 그러면 이것은 무슨 책임? 선임 책임은 없고 감독 책임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여야 돼요 자 79번 본인이 지명을 했어요 동그라미 복대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일인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X 아까 뭐라고요? 선임 책임은 없지만 뭐는 있다? 있다 감독 책임이 이거거든요 게을리 할 때만 책임을 진다고 게을리 할 때만 책임을 집니다 자 80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습니다 맞죠? 법정대리는 언제나 복임권이 있어요 맞죠? 그럼 언제나 밑에다가 뭐라고 써요? 무과실 책임 그래서 법정대리는 원래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그리고 지금 좀 알아듣죠?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유롭게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잖아요 82번 임의대리인과는 달리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부터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81번이나 82번이나 80번이나 자유롭게 같은 거요? 다른 거요? 같은 건데 약간씩 표현 방법이 다르죠? 여러분 숙달하는 거예요 자 83번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 없으며 그렇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이건 X죠?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는 거 법정대리는 언제나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 84번 법정대리 동그라미 법정대리 선임한 복대리는 이무대리 언제나 이무대리 언제나가 들어가도 OX 언제나가 들어가도 O가 돼요 법정대리가 선임해도 뭐라고요? 법정대 선임해도 이무대리 복대리 성질이 이무대리가 성질해도 이무대리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참 복대리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나와 100% 나와 자 여기서 나와 왜 웃어요? 복대리를 선임한 권한은 복대리를 선임한 권한은 법정대리인이 이무대리인에 비해서 넓다 OX 법정대리는 자유롭죠 이무대리는 자유롭지가 않아 그럼 더 넓어 안 넓어? 높지 아무래도 자 복대리 선임에 대한 책임 범위는 책임입니다 이제 법정대리는 이무대리에 비해서 넓다 맞죠? 왜? 법정대리는 무과실 책임이고 이무대리는 과실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책임이 더 넓어요 무과실이 더 무거운 거예요 87번 A가 B의 법정들인 경우네요 그러면 B가 본인이고 A가 누구다? 법정이다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했나? 언제든지 복대를 선임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보이죠?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을 뭐라고 한다? 모든 책임을 뭐라고 그래? 오케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모든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라고 이렇게 자 88번 법정대리는 복대리 행위에 관하여 원칙상 어우 지겨워 무과실 책임 진다 안 진다? 진다 지금 계속 같은 말이잖아 그런데 표현 방법이 조금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은 다 똑같은데 옷만 갈아입는 거라고 반복밖에 없어 이게 생각해 보세요 민총이 몇 문제야? 열 문제요 그리고 오지선다 곱하기 5 하면 얼마요? 50개 지문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210개야 민총이 그럼 여기서 안 걸리겠냐고 여기서 많은 것 중에 자 89번 법정대리 보이죠? 복대를 선임한 때는 선임과 감독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진다 OX 이거 왜 안 돼요? 무과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죠 법정대리가 부득이한 사유가 들어가면 선임과 감독 책임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원칙을 가지고 풀어라고 그 원칙은 뭐랬어?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럼 여기 선임, 감독 책임이 아니죠 X 이거 플러스 하세요 90번 90번 부득이한 사유 들어왔죠 부득이한 사유 들어왔죠 그냥 법정 들어왔죠 그럼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거죠 무슨 책임? 선임, 감독 여긴 무슨 책임? 과실 책임만 진다 그럼 맞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항상 같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89번이나 90번은 묶어서 봐야 돼요 잘못하면 89번 같은 거 헷갈려 하거든요 맞아 법정대리는 선임과 감독 책임도 있는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91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선임함으로 맞네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누구의 대리냐 그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함으로 이건 무슨 말이야?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함으로 이런 말과 같은 거야 대리인의 이건 아니지 뒤에 끝을 렸네 누구의 대리인이야 본인의 대리인지 그럼 현명을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되죠 X 여기는 맞았는데 뒤에가 틀려버렸어요 뒤에가 뒷부분이 92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건 아니다 여기 봐봐 본인의 이름으로 여기 틀린 거죠 누구 이름으로? 여기 틀린 거고 뒤에는 본인의 이름이 여기를 맞았죠 그럼 91번하고 92번은 앞뒤가 바뀐 거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앞뒤 바뀐 거야 무조건 애와나야 돼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면 걔는 복대리가 아니야 그냥 대리인이야 그냥 대리인 자 이거 이거 틀렸죠 자 그 다음에 93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또 대리하면 안 된다니까 누구를 대리해야 돼요? 본인 대리한다고 X 자 94번 복대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5 이제 보이죠 습관처럼 자 95 복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본인의 이름 왜? 대리인 이름을 왜 표시해? X 누구 이름만? 본인의 이름만 표시하면 돼요 누구 애들이니까 본인 왜 본인 이름을 표시한다? 대리효과를 누구한테? 본인에게 뭐 한다? 기속시키려고 하는데 대리인 이름까지 표시해버리면 효과가 본인한테도 기속되고 대리인에게도 기속돼 버린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본인의 대리인인데 이건 그래서 여기는 맞고요 여기 뒤에는 틀리고요 96번 대리인이 본인을 복대리를 선임한 후에는 대리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돼? 안 돼? 왜 안 돼? 대리권 소멸 사유는 누구도 복대리도 소멸한다 그러면 대리인이 파산당한 거야 대리인은 파산을 당했는데 복대리가 파산을 안 당한 거야 그래서 복대리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왜? 대리인이 파산당해서 소멸되면 복대리 자신이 파산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멸한다고 대리권 소멸사유는 대리권 소멸사유는 누구도요? 복대리도 소멸한다고 대리권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 소멸사유가 뭐예요? 쓰기만 해볼까? 사사성파 그 다음에 종료 철회 그러면 여기 사사성파는 대리죠? 그럼 복대리가 죽으면 어때요? 복대리인 사성파 대한대 복대리 죽었다니까 그러면 사사성파 종료 철회죠? 대리권 소멸사유죠? 복대리도 죽었다니까 그럼 당연히 복대리권도 없어져야지 복대리가 사망하고 복대리 성련 복대리 파사 그래서 복대리 소멸사유는 여섯 개에다가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대리가 죽으면 소멸하듯이 복대리 죽으면 소멸해야지 복대리는 이렇게 누가 행위해? 죽었는데 자 여기 복대리가 선임된 후잖아요 그럼 대리네 대리권은 소멸해야 돼? 아니 얘 죽어버리면 얘 죽는다니까 정신 차려 자, 봐봐 복대리가 선임됐잖아요 그럼 대리권이 죽어버리면 소멸되어버리면 얘도 선임되자마자 입관이라니까 얘가 선임됐죠 그럼 대리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지 얘 죽어버리면 얘도 죽는다니까 동반자살이라니까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자, 97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누구도 복대리도 소멸하는 거야 대리권 죽으면 복대리 죽는다니까 98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자, 얘도요 3자가 봤을 때는 대리인과 똑같아 복대리라고 명칭을 붙이지만 얘는 대리인과 같아 그래서 얘는 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같아요 권리와 의무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99번 복대리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OX 자, 복대리는 뭐라고 했어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OX 자, 본인에 대하여 직접 비용상환을 월급 같은 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본인의 대리인 오케이 본인의 대리인 백번 복대리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일부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X 왜? 똑같아 똑같다고 아까 여기 어디 있어? 지문 앞에 지문 있었죠? 여기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누구와 대리권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98번하고 몇 번이요? 98번하고 100번인가? 100번하고 연결하면 좋은데 연결하면 동일한 권리가 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부만 이게 틀린 거야 일부만 틀린 거야 이런 거 나오면 갑은다 진짜 못 찾는다니까요 거의 자, 여기까지만 끝나야 되겠네 복대리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넓으면 안 돼 넓으면 여기 봐봐 갑에 복대리가 있죠 이렇게 이 사람이 대리권이 이만큼이잖아 그런데 복대리의 권난이 여기를 넘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광범위하더라도 허용된다 안 되지 넘으면 뭐가 돼? 옆에서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다른 말로 무슨 대리?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 일단 무권대리 틀린 거예요? 101번은? 오케이 정리하면 되네요 잠깐 쉬었다 오면 다시 연결할게요 쉬었다 오세요